네, 효은이가 형성애자거든요. 제가 왜 형성애자인지 보여드릴게요. Let's go. 아, 느낌. 아, 좋아. 인트레도 나왔어. 인트레도 좋아. 형성애자 김쇼. 형성애자 김쇼. 형성애자 김쇼. 형성애자 김쇼. 에이, 에이. 옛머리부터 고인 놈. 물로 나냐라면. 화병걸린 랩. 눈 조금만 분하려. 도끼형, 파이어트형. 형수님의 형. 할 얘기가 없을 때는 형 얘기가 꿀. 김현, 비기해. 이 플로우 화라면 또 형 형 생생. 탈부착돼. 형들께 감사해. 내 형편에. 보살 롤렉스. 형들께 감사해. 우리 considering sino 그 사람처럼 내 힘으로 환관없네. 형들께 감사해. 다음 CJTV 갔나봐도 할 일이 많았던 작년의 김쇼. 죽지도 않고 또 받네. 아티스트 래퍼 아닌 프로 형. 나도 네 형인데 어 listen. grandfather게. 이거 소개할껄? 세이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. 세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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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의. 아이고? 아이고. 여리 너무 잘 selves. 진짜를 pil während 인사 anybody. 진짜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디가 랩을 너무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세게 났어 세게 났어. 오디 잘한다. 구성이 진짜 좋았어 방금. 다 잘하고 있어 오디는. 혀운이 멘탈 괜찮을래 나? 뭐 준비 됐어 혀운아? 오디형 제가 왜 형성애자인지 보여 줄게요. 와 아이 아이 와 이 야우놈은 썸놈이 형 니 외드와나 빛나 형 몇이냐고 물어보면 번쩍 삐까 형 내 목걸이 마저도 케이가 형 근데 머리털도 안 난 놈이 어디 네가 형 어디 씹어먹어 나만 놀아 머리 니와 와라 가를 와라 저 아아 아아 어디 씹어먹어 나만 놀아 머리 니와 와라 가를 와라 정신수 원활 avo 이거 멘탈 나가 진짜 와 어뚝하냐 한 줄 한 줄이 효은이의 정신을 마비 시키는 네. 주절들이었어. 어. 이렇게 된. 어. 도와주세요. 오케이. 야 괜찮아 야. 틀려도. 틀려도 그냥 해. 야 다른 거.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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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본인이 너무 아쉽겠다. 아 그러니까. 차부명이 가사를 실수한 부분이 여기서 만회해야 되라는 생각이 오히려 부담감이 좀 이렇게 배로 작용을 한 것 같아서. 작용을 했지.